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광인수기 백신회 아휴, 비둔 비둔 경치게 청승맞다. 이렇게 오면 별것 없이 흉년이지 뭐야. 아휴, 무서워라. 또 큰물이 나가면 어떡해요? 그 씬누런 큰물. 아휴, 무서워. 글쎄, 하느님. 제발 덕분에 비를 좀 거두시소. 그래도 안 거두시네? 아이고, 참. 사람 죽이는구려. 글쎄, 이 양통머리 까지고 소견머리가 훌렁 벗겨진 하늘림아.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물을 내려 쏟으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요. 큰물이 다 가면 달이 떠나가고 사람이 빠져 죽고 별일이 다 생기지요. 또 흉년이 지면 두 말 없이 백성이 굶어 죽지요. 하나도 이익 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물을 내려 쏟는단 말이요? 아휴, 무서워. 하느님, 자기 욕한다고 벼락 내리칠라? 하하하, 벼락이라니. 나는 암만 해도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그리 밉게 여기지 않는가 보. 용서하시오. 아니요. 그 악하고 악한 도둑놈의 연놈을 그대로 둔단 말이요. 당장에 벼락 천둥을 내려 그 연놈을 한꺼번에 박살내어 버릴 일이지. 아니올시다. 아휴, 거짓말이올시다. 그 연놈에게 죄가 있을 리 있나요? 다 내 팔자지요. 하하하, 아주 웃기는구나. 하하하, 정말 우스워. 저 빌어먹다가 낮잠이나 잘 하는 님은 저를 위해주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술이 늘어가더라. 나를 점점 사람으로 여기지 않더라고. 내가 모두를 팔자에 돌리고 조용히 굴며 좋다고만 하니까 아주 나를 바보로 하는 모양이야.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하느님, 당신을 욕하면 무엇하는가요? 당신도 이미 많이 내려다봤으니까 알고 있지요? 내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봐요. 거짓말할 내가 아니지. 어우, 추워. 온유월 무덕더위라고 한창 더 올릴대. 빌어먹을 빗가달게 이렇게 추운 거지? 아우, 그놈의 다리는 경치계도 높다.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비가 덜 들이칠 텐데. 아, 이것도 내 팔자인가?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시원한 집에서 더우면 전기부채 틀어줬고 비가 와서 이렇게 추워지면 따뜨무리하게 불을 떼서 번듯이 드러누워 남편하고 오숙의 놀이나 주고받고 하지만 그뿐이겠나? 무엇도 맛있는 거 사다 놓고 먹기 싫도록 먹어가면서. 아, 그 빛깔 좋은 과실한 게 먹어봤으면. 어우, 생각하면 뭐해. 왜 이렇게 추운가? 아, 비를 이렇게 많이 맞았구나. 이것이 마을이 저고리지. 걸레나 다름없지 뭐. 오, 온, 유월 구준비는 처정, 처정, 청승 맞게 오는데. 이 떨어진 옷을. 이것이 옷인가? 걸레지. 벌벌 떨며 이 다리 밑에 혼자 쭈글치고 앉았으니. 거지나 다름없지. 벌써 해가 졌는가. 왜 이리 어두 침침하노? 대체 구름이 끼었으니 해가 졌는지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사람의 새끼라고는 하나도 없네. 비는 몹시도 들이친다. 하느님, 할 수 없구려.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야기합시다. 그때 말인가요? 내 나이는 열일곱 살. 그이 나이는 열여덟이었지요. 그이가 나에게로 장가를 들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한다고. 중매쟁이가 나한테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서 어서어서 혼인 날이 왔으면 싶었지요. 그럭저럭 혼인식도 끝나고 첫날 밤이 됐지요. 아휴 참 무척도 부끄럽더라고요. 문 밖에서는 모두들 들여다보고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이는 부끄럽지도 않던지 온갖 재롱을 다 부리겠어요. 참 술잔을 따라서 나에게 자꾸만 받으라고 졸라댔겠지요. 색시오, 이 술잔 받으시오. 어서, 어서. 그렇지만 얼마나 얌전한 색시였다고 덥석 손을 댔을 리가 있나요? 어림도 없지요. 압뇨 아주 쭉 빼물고 흔들림 없이 앉아서 곁눈 한 번 떠본 일이 없었지요. 그래도 신랑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야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이는 권하다 못해서 나의 손목을 슬쩍 잡아당기겠지요. 자, 술잔 받으시오. 그때 나는 손을 움츠리며 얼른 한 번 흘겨보니 머리는 빡빡 깎았지만 우뚝한 코, 얌전스런 입, 눈도 그리 밉지 않게 생겼고 눈썹이 새까만 것이 아주 마음에 쏙 들어 가슴이 찌릿해지고 어떻게 새삼스럽게 부끄러운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하, 지금 생각해도 땀이 난답니다. 그이는 글쎄 그날 밤에 왜 그리도 술잔을 받으라고 조르는지요. 중매한 늙은이가 아마도 신부는 술께나 마신다고 했는지 기어이 술잔을 받으라고만 성하였어요. 이 술잔은 우리 두 사람이 백년가약을 맹세한다는 뜻인데 당신이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요. 아마도 당신이 술잔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은가 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성을 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나는 하도 딱하고 기가 막혀서 말은 할 수 없고 그만 참다 못해서 울어버렸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싹 다가앉으며 여보시오, 그래도 내 술 한 잔 안 받을 터요? 내 손을 잡아당기겠지요? 나는 흐느끼면서 못 이기는 채 하고 그 술잔을 쥐어주는 대로 받아들긴 했지만 어디 마실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방바닥에 살며시 놓았지요. 아이고, 그랬더니 창 밖에서는 아주 웃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부끄러움이야 어디다 비할 수 있을까요? 그제야 그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병풍으로 창을 가려서 뺑 둘러쳐버리고 내 곁에 와서 앉더니 내 머리도 쓰다듬고 내 허리도 쓰다듬고 머리를 굽혀 내 얼굴도 들여다보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린 끝에 색시오, 대답 좀 해보시오. 그때는 그에게 잡힌 내 손을 그대로 맡겨두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무어라고 대답하는가요? 바로 말하면 아직 그의 얼굴도 자세히 쳐다보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이가 왜 그런 말을 물을까? 그런 말을 물어서 무엇 하려는가? 결혼한 이제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되는 일인가? 나는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이만치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만 가득해서 고개를 푹 숙였더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는 거라고요. 아마도 그는 내가 고개를 숙이니까 머리를 끄덕이는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참 우습지요. 그이가 먼저 옷을 벗고 내 왼편 버선을 한짝 벗기고 나더니 내 치맛끈을 잡아당기겠지요. 나를 홀랑 벗길 작정인 것쯤이야. 내가 누구라고 모르겠소. 나야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귀한 집 딸이라고 한문 글도 배웠고 꽤 똑똑한 색시였으니까 알았지요. 아휴 참 내 말이 거짓말일 줄 아나 봐. 내가 왜 한문을 몰라. 소학도 다 배웠는데. 할부정이여든 불식하며 석부정이여든 불자하며 이것이 다 소학에 있는 글이라오. 아휴 아휴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요. 하느님 당신 뜻인가요? 참 재미있지요. 그래 그래서 말이야 그이가 아주 눈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아주 숨쉬는 소리가 황소 같더군요. 제까지 신랑놈이 아무리 지랄을 한들 내가 가슴을 꼭 껴안고 있으니 어디 내 옷을 벗길 수 있어야지. 그렇지만 너무 뺑소니를 치면 또 성을 낼까봐 겁도 나고 그뿐 아니라 옛날 어떤 신랑놈처럼 첫날 밤에 신랑은 색시를 벗겨야 한다니까 아주 색시의 껍질을 벗겨놓더라는 말도 생각이 나서 살구먼니 못 이기는 채 했더니 아이고 그놈의 신랑 아이고 그뿐인 줄만 알지 마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간지럽다오. 여보 색시 당신 어린은 어쩜 이렇게 알맞게 생겼어? 아이고 이뻐라 우리 색시 오늘부터 우리들이 백년이나 천년이나 변함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자고 우리 이쁜 색시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도 내 간장을 녹이려고 드는지 아주 나는 그놈의 신랑에게 그만 녹초가 됐지요. 그때는 무척도 좋더니 그이가 대체 무엇이라고 그이만 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참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 왜 또 부끄럽기는 그리도 부끄럽던지 그때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가 천년, 만년 검은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묵사발이 되도록 변함없이 살 줄만 알았지요. 그러기에 그이에게는 내 살을 베어 먹여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아휴, 빌어먹을 년 인연이 안만해도 멍텅구리 같은 미친년이야 그렇게 좋고 좋던 우리 사이도 시집을 가고 보니 그 여우 같은 신은형 까닭에 싸움할 때가 있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그이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공부하러 갈 때만 해도 나는 안타까워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그 일을 떠나서 그 무서운 시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며 자꾸 울었답니다. 아휴, 배고파라. 벌써 저녁때가 넘었나 보네. 어휴, 추워. 비는 경치게도 오네. 옷이 한빡 젖었네. 아휴, 빌어먹다 자빠져 죽을 년. 시어머니, 시누이 그 두년과 무슨 원수가 맺었던가? 내가 밤낮아다 우는 것은 그의 생각에 가슴이 녹는 듯해서 운 것인데. 아이고, 재수 없어. 저 요망스럽게 젊은 계집년이 밤낮 울기는 왜 울어? 글쎄, 서방을 잡아먹었나? 무엇이 한에 차지 않아 저 지랄이야? 시어머니가 깡깡거리지요. 아휴, 오빠도 오늘도 언니한테 편지 붙였네. 나한테는 한 번도 보내지 않으면서. 그이에게서 온 편지는 모조리 중간에 차 앞에서 나에겐 보이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다 뜯어보죠. 오빠가 지네 마누라 보고 싶어서 울었단다. 내가 읽을게. 잘 들어봐.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그동안 얼마나 어른들 모시고 고생하시는가. 아이고, 글쎄, 누가 오빠 사랑하는 사람을 못살게 울었다고 이래? 아마도 언니가 오빠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꾸며서 편지질을 한 거지, 뭐. 참나, 기가 막히죠? 내가 벼락을 맞으려고 남편에게 시어머니 신우의 험구를 하겠는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도 기절을 할 일이지. 그 편지가 오늘부터는 나날이 태도가 달라지더니 하루는 점심상을 받고 앉았던 신우의가 갑자기 밥을 한술 푹 떠들고 벌떡 일어서더니 나한테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 봐, 이거! 나를 죽이려는 거지? 밤낮 지 서방 생각하느라 밥에다 파리를 막 집어넣고 삶았네? 이러고도 시어름 모시느라고 고생하는 거야? 나를 떠밀고 내 밥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야단을 하는구려. 정말 밥에 파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는 자꾸 빌기만 했지요. 아이고, 하느님! 내가 무슨 심사로 신우이 먹고 죽으라고 일부러 파리를 밥에다 넣었겠소? 그뿐입니까? 신우이는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앙망 울면서 나는 밥 안 먹어. 더럽게 파리 넣고 삶아서 만든 밥을 누가 먹어? 가! 너희 집에 가라고! 이러고도 시집살이 무섭다고 오빠한테 고자질 만해? 바보 같은 오빠는 그만 넘어가서 우리 모녀를 흉측하게만 여기고 지 옆연네만 옳다고 하니 전연을 두었다간 아마도 나중에 우리 모녀는 길바닥에 난겠구나. 남의 집에 융기를 끊는 년 가라고 이 나쁜 년아! 방에 가서 발딱 드러눕더라구요. 글쎄 나는 도무지 모를 소리지요. 죽으라면 죽고 때리면 맞고 인형같이 있는 나를 이리 몰아세우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는가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손이야 발이야 빌고 빌었지요. 악망 울면서 나를 보기도 싫다고만 하는구려. 그래도 자꾸 빌었더니 그만했으면 풀릴 일이니 굳이 듣지 않고 옷을 와르르 끄집어내서 보에다가 하나 가득 싸더라구요. 나를 없애이 여겨도 분수가 있지? 내 팔자가 기박해서 신행전에 서방을 잡아먹고 열일곱 살에 과부가 되었지만 이런 데가 어디 있단 말인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옷버퉁이를 마루로 끌어냅디다. 어디 고년이 그렇게 악독하니까 제 신세가 그 모양이지요. 신행전에 서방을 잡아먹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열일곱 대는 봄에 결혼을 했는데 열일곱 대는 봄에 결혼을 했는데 아주 부잣집 맏아들이요. 좋은 자리라고 알았더니 웬걸 초래청이 들어선 신랑이 사십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전처에게 아들이 없어서 첩장가를 든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신우인은 첫날밤부터 신랑을 소박하고 아주 신랑과 인연을 끊었어요. 말하자면 머리는 올렸어도 실상은 수천여입니다. 남에게 첩으로 시집갔단 말은 하기 창피하고 분해서 집으로 서방 잡아먹은 과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동정하고 위로해 주는데 저는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거라! 네가 안 가면 내가 갈란다! 옷버퉁이를 이고 뜰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보는 시어머니는 방바닥을 두들기고 대성통곡을 내놓는구려 하우, 할 수 있나요? 내가 우르르 내려가서 옷버퉁이를 빼앗아서 방에 갖다 놓고 어디로 가십니까? 못 가요. 내가 가지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빌며 내 방에 들어와서 치마를 갈아입고 얼른 뜰로 내려섰지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면 신우이의 성이 풀릴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요. 아니, 그랬더니 아이고 시어머니가 와랑 마루로 뛰어나오더니 동리사람들아 일이 무슨 일이오? 철없고 속시끄러운 신우이가 설령 화를 냈더라도 그걸 갈글게 무엇이냐? 친정 나간다고 나서네. 동리사람들 이 구경 좀 하소. 네, 이년아. 바삐 가거라. 어서 가. 하면서 막 내어 쫓는구려. 어느 용이라고 반항하나요? 할 수 없이 쫓겨났지요. 그래도 대문에 붙어서서 송이 풀리길 기다렸는데 대문을 열어줘야지요. 밤이 되면 밤이라도 넘어갈까 했더니 해가 지니까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쑥 나서더니 조그마한 옷버퉁이를 하나 내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거 가지고 쏙 돌아서 가라고 하고는 다시 대문을 꽉 잠그고 맙니다. 그래도 울면서 자꾸 빌었지요. 빌고 또 빌어도 어디 들어줘야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향했지요. 친정까지 이 심리를 그 밤중에 혼자 걸어갔어요.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또 영문도 모르고 야단이지요. 나는 옷버퉁이 싸가지고 밤길 다니는 딸을 낳은 기억이 없다. 아마도 너는 여우로구나. 우리 딸은 한 번 시집가면 그 집에서 죽어서나 나오는 법이지 살아서 시집을 못살고 쫓겨오진 않는다. 이러면서 당장에 나를 쫓아 냅니다. 그놈의 옷버퉁이가 또 대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아우 참 그놈의 옷버퉁이가 무엇이 그리 중한 것이라고 늙은이들은 그놈을 내 앞에 기어이 갖다 던지는지 예전 사람들은 시집 못살고 갈 때는 꼭 옷버퉁이를 가지고 간다더니 과연 옷버퉁이는 중한 것인가 봐요. 참 웃음지요. 그래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이 그걸로 친삼촌 댁으로 갔지요. 이 집에서야 솔맛도 쫓으려고요. 그래서 숙모님이 아주 분기충천해서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숙모님같이 좋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뒤받쳐서 어머니가 달려와서 또 나의 편이 되어주는구려.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 시누이 우리 아버지 세 사람이지요. 시아버지도 살아있었더라면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더 무서웠을지 모르죠. 그리고 얼마 동안 숙모님 댁에 있다가 친정으로 불려가서 있었지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던지 그 후 아버지도 말은 없어도 나를 꾸중하시진 않더군요. 좌우간 내가 퍽 얌전한 색시였기도 했으니까 아버지도 내가 쫓겨온 것이 내 죄가 아님을 아신 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이름으로 편지 한 장이 왔겠지요. 하두 반가워서 받아보니 바로 그이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그만 두 손이 와들와들 떨리고 가슴이 쿵덕거리거든요. 신의 년이 뭐라고 고자질을 했는가? 그이도 나를 꾸지람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편지를 듣고 보니 웬일일까요? 참 놀랬죠. 그이는 도리어 나를 위로하고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도 기쁘고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이의 은혜는 죽어도 못 갚게 될 것 같더라고요. 실상은 아무 은혜랄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것이 하도 고마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이는 대학교도 그만두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이의 주선으로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또 별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 맏딸년 정옥이를 낳았고 맏아들 석주를 낳았고 둘째 딸 정의를 낳은 것입니다.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더군요. 그이와 내가 서로 만나 온갖 상고를 다 겪고 살아오는 중에 이십년 이란 세월이 흘러갔구려. 그러니까 그이 나이가 서른여덟이지요. 우리 살림은 누가 보든지 자리가 잡히고 아주 착실했지요. 아휴 하느님 하느님 이렇게 말하니까 그이는 나의 애를 태우지 않은 것 같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이도 상당했습니다. 그놈의 무슨 주의자라나 그런 까닭에 몇 번이나 감옥에 들아들었지요. 그뿐입니까? 몸이 약해서 밤낮 알았지요. 그래서 나는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도 그래도 추운 줄 모르고 밤마다 냉수에 멱을 감고 정성을 들였어요. 하느님 부디부디 몸 성하게 해주시고 주의자 하지 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밤마다 빌었답니다. 어떤 때는 빌고 나면 온몸이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추위라도 느끼면 행여나 정신이 부실하다고 하느님 당신이 비는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봐 한 번도 춥다고 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맙시사다 아이고 빌어먹을 도둑놈 처음에는 친구 집에 간다고 날 속였으니 내가 알 리가 있어야지 아마도 눈치가 다르니 또 다시 주의자를 시작했는가 싶어서 간이 콩알만 했지요. 그래 아무리 보아도 눈치가 다르고 때로는 밤을 새우고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혼자서 생각다 못해 나도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그때 아들놈이 중학교에 입학시험 준비한다고 아버지 아버지께 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이는 급한 일이 있어 나가야겠으니 누나 정옥이에게 배우라고 그만 핑 나가 버립니다. 맏딸 정옥이는 고등 여학교 2학년 이었지만 저도 학기말 시험 공부 하느라 석주에 산술을 가르쳐 줄 여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와락 성이 났지만 꾹 참고서 또 무슨 볼일 있어요? 주의자 할 때는 자식 새끼가 어렸으니 당신 할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이가 시험을 치는 때이니 그만 나다니시고 아이도 좀 위해주어야지요. 혼자 말 비슷하게 했죠. 참나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이 휙 돌아서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무식한 계집이란 게 진짜 멍텅고리 같아서 그래 네가 자식을 얼마나 훌륭하게 낳아서 배운 것도 모르는 멍청한 놈을 낳았냐 계집이 사나이를 아이새끼 앞에서 꾸짖고 야단이야 아주 노발대바람이요 방문이 부서지게 내리밀치고 나가버리는 구려 대체 이 때려주길 내가 그 추운 겨울 얼음을 깨고 때려주길놈 내가 그 추운 겨울 얼음을 깨고 목욕하고 빌고빌고 해서 몸 건강하게 주의자는 그만두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해주었냔 말입니다 주의자 할 때는 그만두기 내 말 그만두에 하나님의 그만두 tris 그만두서 이것도 나의 욕심인지 모르나 아이놈이 시험에 미끄러지면 첫째 아이가 낙방할 것과 둘째 시어머니가 자식 잘못 낳았다는 꾸질함을 듣겠으니까 여러 가지로 여간 애가 타지 않았는데 글쎄 그이는 저대로 쑥 빠져나가 버리며 남기고 간 말이. 그게 무엇이란 말이오? 그래 나는 벌떡 일어나서 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 나서 좌우를 바라보니 전등빛에 그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이겠지요? 나는 두 말 없이 뒤를 따라갔어요. 골목 사이를 이리저리 굽어들더니 나중에 조그만 대문을 밀고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이가 주의자 할 때도 저렇게 남의 눈을 피해가며 다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휴 주의자를 버린 줄 알았더니 아직 그대로 하나 봅니다. 나는 입속으로 부르짖고 맙소 하느님 하고 한숨을 쉬었지요. 그래서 집으로 힘없이 돌아와서 아이를 재우고 나도 돌아 누워 곰곰이 생각하며 그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밤이 새로 두시가 되니까 그제야 돌아오는구려. 내가 자는 척하고 눈을 감으니 그이는 살그머니 옷을 벗고 자기 자리에 가서 소리 없이 들어 누워 그만 잠이 들어버리거든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그이가 순사에게 또 잡혀갈까 봐 정말 가슴이 졸여서 그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워 아침밥 때까지 공부하라고 한 후 나는 부엌으로 나갔다 들어오니 그이는 한잠이 들어자는구려. 차마 일으키기가 안 됐어서 그대로 나가 아이들 밥을 거두어 먹이고 모두 학교로 보내고 그이를 깨웠지요. 아 진짜 귀찮게 왜 이래? 성을 벌컥 내는구려? 밤늦게 제발 좀 다니시지 마세요. 몸에 해롭지 않아요? 뭐? 밤늦게? 누가 말이야? 간밤에도 내가 일찍 돌아왔는데. 그래 날 보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라고 하면서 너는 초저녁부터 잠이나 자는 거냐? 무식한 계집이란 아무 소용없어. 자식 교육을 할 줄 아나 밥이나 처먹고 아이고 천생금수나 다름이 없지. 아휴 하느님. 그이가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그이가 새로 도시에 들어온 것을 뻔히 아는 내가 아닌가요? 또 그날 밤이 되니까 그이는 어제와 같이 아이들이 아버지 아버지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다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나는 그이의 그러한 태도가 원망스러운 것은 둘째가 되고 그이가 이러다가 잡혀갈까 봐 겁이 나서 그날 밤도 또 따라 나섰지요. 내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만일 순사가 번쩍거리면 얼른 그이에게 알려주어야지? 하는 염려로 따라갔지요. 과연 이날 밤도 어제의 그 집으로 쑥 들어갑니다. 나는 길게 한숨 짓고 그 집 대문 앞에서 파수를 보고 섰지요. 그렇게 이윽히 섰다가 어둠 속에서라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문이란 것은 겉달린 것이고 담이 죄다 무너지고 말았으므로 그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겠지요. 그래서 나는 일변 기쁘고 일변 겁이 나면서도 나도 모르게 뜰로 살그머니 들어갔지요. 대체 그이의 동지가 몇 사람씩이나 모이는가 하여서 퇴마루 아래를 살펴보았더니 하얀 여인의 고무신 한 켤레와 그이의 구두가 가지런히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새삼스럽게 가슴이 덜컥하여 살살 집 모퉁이로 돌아갔더니 좁다란 뒤뜰이 있고 뒷창으로 불이 비치는데 아마도 창 안에는 그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아주 쥐새끼처럼 기어가 그 창 옆에 납작 붙어섰습니다. 방 안은 잠잠합니다. 그러나 내 가슴은 생철통을 두들기는 것 같이 요란합니다. 여보, 이번에 당신 아들이 중학교에 수험한다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나는 그 요란하던 심장이 갑자기 깜빡 까무러치는 것 같더군요. 하하, 아이고, 우습다. 하하하, 아휴, 배가 고프네. 아휴, 추워라. 비는 경치게 오네. 에라, 고기나 좀 잡아먹을까? 어디 보자. 옳지. 이렇게 옷을 동동 걷어올리고 나서 고기나 잡아먹자. 아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네. 어이쿠, 요놈의 고기. 안 잡히는구나. 네, 이놈. 고기는 잡히지 않네. 이놈의 뇌물을 죄다 삼키지. 그러면 고기도 죄다 따라 들어오겠지? 꿀떡, 아이고, 배불러라. 내 뱃속에도 뇌물이 하나 흐르고 있을 게다. 이제는 그만 누워서 잘까? 비는 들이치지만 이 다리 아래서 자는 수밖에. 아휴, 아휴, 참. 하느님, 이야기하던 걸 잊어버렸군요. 아휴, 귀찮아. 그만둘까? 그만두면 뭘 해. 해버리자. 그래. 그래서 말이야. 그놈의 계집년의 목소리. 경치게 이쁘더군요. 나는 그 여인의 얼굴이 보고 싶었으나 꼭 참았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바로 그이의 음성이 듣기 싫소. 그까짓 돼지 같은 여편내 속에서 나온 자식 새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사랑하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생겨난 자식이라야 참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되겠지. 여보, 어서 아들 하나 낳아주어. 우리의 사랑의 결정인 아주 영리한 아이를 낳아요. 나는 눈이 확 뒤집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공연이 그러시지. 당신 부인도 참 예쁘던데. 아이고, 그 여편내 말은 내지도 말오. 내가 열여덟 살 때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강제 결혼한 것이니까 그를 한 번도 내 아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우, 거짓말.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왜 자식을 그렇게 셋이나 낳았던가요? 그러게 말이지. 아마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내 자식이라고 해도 손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아우, 거짓말하시네. 거짓말이라고 여기거든 마음대로 하구려. 오늘까지 그 여편내와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오. 그런데도 자식이 셋이나 있다는 것은 정말 조물주의 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느님, 그이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구려. 오리색 씨 이쁘다고 물고 빨고 하던 것은 다 어떡하고. 저런 거짓말이 어디 있소? 여보, 나는 정말로 불행합니다. 나는 노모를 위하여 참아왔고 또 그 여편내가 가엾기도 해서 나 자신의 삶을 희생해온가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젊습니다. 아무리 억제해도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가정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까닭에 성자가 아닌 이상 어찌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있나요? 너무나 모두들 무지하니까 나는 지적으로 너무나 목말랐더랍니다. 아내란 것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빨아주고 밤이 되면 야수 같은 본능만 아는 그런 무식한 여편내지요. 그런 여편내와 20년이란 세월을 살아왔구려. 아무 감격도 신선함도 이해도 없는 그런 부부생활이었어요. 당신까지 나를 이해 못하고 그러십니까? 그 여편내는 나에게 무지하기를 원하고 생활이 평안하도록 일하는 남편이 되기 원하며 자식에게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종이 되기 원할 따름이에요.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어느 결에 나를 위한 삶의 시간을 가지란 말입니까? 아휴, 나는 울었어요. 그이의 하는 말이 용하게 꾸며내는 혓바닥의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그이에게 그만치 불행한 존재임을 느낄 때 무척 슬펐습니다. 하느님, 당신 바로 판단하구려? 그이의 말이 옳습니까? 예? 대답해 보시오. 그렇지, 그 말이 죄다 틀린 말이지? 틀렸고 말고 아예 당초의 인간이란 게 공부를 잘 못하면 제 행동이 옳든 그르든 아무리 틀린 말이라도 교묘하게 이론만 갖다 붙여서 그저 합류하려고 하는 재주만 늘어갈 뿐인 것이라오. 그이가 그처럼 나를 무지몰각한 돼지 같은 여편내라고 할 때는 아마도 그 여인은 상당히 많은 학교 공부를 한 여자인가 봐요. 나는 단지 한문 글씨나 배웠을 뿐인 무식쟁이지만 그이 하는 말에 반박할 말이 수두룩한데 웬일인지 그 여인은 생끗생끗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는 모양이구려 아이고, 그 뻔뻔스런 년 남의 남편을 빼앗아 앉아서 아휴, 분해 글쎄 하느님아, 들어봐요 그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왔던가는 다 별 문제로 제껴놓더라도 사람이란 건 천하 없어도 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려면 깊은 산 속 멀리 인간 사회를 떠난 곳에서 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나 하나를 돌아보더라도 세상에 저 하나만 위하고 제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위한다면 이렇게 미치광이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세상을 다 떨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이지만 불만이 많기가 끝이 없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 미우나 고우나를 물론하고 한데 얽매이고 서로 엇갈려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이는 제 혼자의 삶을 주장합니다 아이고 아니꼬아 내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그이가 한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에게 반했다는 그것뿐이에요 이십여 년을 정답게 정답게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아오다가 고운 여인을 보고 욕심이 나니까 제 마음대로 떳떳하게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 별 지랄 같은 소리를 다 하는 거지요? 한 가정에 귀한 아들 딸과 어머니와 아내를 다 버리고 한 개의 욕망 결국은 계집에게 반한 그 마음 하나를 억제하지 못해서 사나이 자식이 온갖 거짓말과 괴로운 이론을 끌어다 붙이려고 애쓰는 그 꼴이 어디 되었나? 아이고 귀한 우리 자식들 아무리 나에게야 악했지만은 그래도 이미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시어머니 다 불쌍해라 너희들의 간장을 녹여주면서까지 너희 아버지는 제 삶을 산다고 저러고 있단다 하하하하 귀하고 귀한 내 자식들아 너희를 누가 만들었노? 너희를 만들어 놓고 너희에게서 아비를 거두어 간 그 아비 하느님 아비 없는 자식은 불량자가 되기 쉽다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노?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자꾸 변한다고요 아 잊어버렸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찰나가 연장해 가는 것이니까 이 순간 아무리 사랑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지요? 그러니까 그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까? 보자 보자 그러니까 또 그이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 그 여인과의 사랑이 변하여 나에게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이고 하하하 다 그만두자 그까짓 거 아이고 어두워졌네 나는 참았다 참았어 나는 하도 많이 참아보아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나 보다 그래도 참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 새끼들은 공부하느라고 어미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딸녀는 학기말 시험 공부한다고 아들놈은 중학교에 입학하려고 작은 딸녀는 숙제한다고 나는 참았어요 눈물을 참고 밖으로 뛰어나가 과실과 과자를 사다가 나누어 먹였더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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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파요? 엄마도 먹어요 아버지는 왜 여태까지 안 오시나? 또 감기 들지 않을까?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맛있게 먹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가봤어요 노인은 누웠다 일어나 앉으며 석주 애비는 어디 갔냐 바람이 찬데 하고 염려하였지요 에이 도둑놈아 아이들이 다 잠든 후에 그이는 돌아왔지요 나는 참던 눈물이 흘러내려 돌아앉았더니 나 잘태야 요 깔아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를 깔아주었더니 여보 이리 오 왜 노했소? 그러지 말고 이리 와요 아이고 이러며 자꾸 웃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남자란 게 이런 건가? 나도 모르겠다 몰라 어찌 된 셈인가요 글쎄 나는 참았지요 입을 꽉 다물고 그이의 곁에 가서 보았지요 그이는 틀림없이 내 남편 이십 년간 살아오던 그이였어요 조금도 다름없이 아이들 입을 잘 덮어주었나? 이렇게 물으며 그리고 그이는 이십 년간 익어온 그태도 그대로 잠이 들려는구려 나는 더 참고 보았지요 이윽고 그는 잠이 들다 말고 소스라치듯 미소하며 다시 꼭 한 번 나를 껴안겠지요 왜 새삼스레 이러는 거요? 이십 년이나 꼭 한 가지로 변함없이 이러는 우리 사이 것만은 그리 내가 사랑스러운가요? 하고 한 번 시침이 떼 보았지요 암, 내게 너만치 충실한 사람이 없고 믿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아마 열이 높았던 게지요 나는 별로 괴롭지 않아서 더 있어 보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이는 그러면 이따 가보 하고는 휙 나가버립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지요 그러나 그이는 그 집으로 가지 않고 어느 큰 상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는 그 상점 앞에 서서 지켰더니 그이는 전화를 빌어 어디다 전화를 걸고 나더니 쑥 나오는구려 하는 수 있소?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어디 가오? 그이는 놀라며 물었어요 병원에 나는 언급결에 대답했죠 나는 공연이 부끄러워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그날은 토요일이라 아이들이 벌써 학교에서 돌아왔으므로 점심을 먹여놓고 또다시 방으로 가서 누웠더니 웬 머리통이 그리 쑤시는지 가슴이 쏘악 쏘악 소리를 지르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어떻게 된 셈인지 벌떡 일어나서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죠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 틀림없이 그이의 신이 덩그렇게 대돌 위에 벗겨져 있겠지요 나는 와락 달려가서 그이의 구두를 집어들고 힘껏 그년의 창문을 향해 던졌더니 와당탕 소리가 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방문이 활짝 열리며 그이가 썩 나섭니다 바로 그이의 어깨 너머로 하얀 얼굴이 나타나며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얼굴 그 얼굴 그는 내가 잘 아는 여인이라오 그는 음악학교 졸업생이랍니다 우리 친정으로 척당이 되는 잘 따져보면 나에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계집애였어요 하하하 이 일을 내가 무어라고 해결하나요? 알 수가 없어 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어 나를 꽁꽁 묶어서 방에다 가두어두고 의사란 놈이 별의별 짓을 다하였지만 그것도 대체 왜 그 지랄들인지 아주 갑갑해서 그에게 물어볼 말이 많아서 그만 그저께 밤에는 온갖 재주를 다 부려서 튀어나오고 말았겠다 놈들이 어디 가서 나를 찾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이 다리 밑에 숨어있는 줄 저희들은 모를 거야? 정옥아 석주야 정이야 아무리 사람들이 네 어미 까닭에 너희들이 불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믿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 어미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놓았으니까 이 어미가 알지 못해서 그런단다 하하하하 보고 싶구나 너희들이 보고 싶다 정옥이 너는 장조림을 잘 먹고 석주는 생선을 잘 먹고 우리 정의는 시루떡을 잘 먹고 집으로 가야겠다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중 백시네의 광인숙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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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